네, 계속해서 귀에 쏙 박히는 키워드와 쉽고 재밌는 설명 돋보이는 알고팡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파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른바 고유정 사건의 2심 재판 열렸는데 판결 1심이랑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키워드가 아직 못 찾은 거구나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키워드 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K본부들 하면, 드라마라면 제가 설명을 다 얘기를 했을 건데 다른 곳이라서 제가 좀 설명을 못하겠고요. 드라마에 나온 대사군요.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보육교사 살인사건 재판 결과 전해드리면서 재판부가 간접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렇게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모은 고유정 사건의 2심 재판이 어제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그리고 의부 닫을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증거는 명확하지만, 의부 닫을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편 살해 사건의 경우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시신은 찾지는 못했는데, 졸피댐 성분이든 약을 처방받은 사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범행 관련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한 기록 등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요. 의부 닫을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고유정이 사망 전에 질식사에 대한 인터넷 검색 기록을 한 것이 있고, 그리고 남편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증거로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이게 직접적인 살해 동기로 작용을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의부다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남편에게 눌려서 숨졌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던 법의학자들의 소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는 눌려서 숨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사실 강력하게 유죄를 외쳤던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고유정의 현남편이자 숨진 의부다들의 아버지, 어제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재판장이 무죄 취지를 설명하는 도중에 끝까지 듣지 못하고 결국 법청을 밖으로 나가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는지 좀 미뤄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부다들의 아버지, 현남편의 경우 법률대리인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 그리고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겠느냐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네, 2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상고를 할지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진실이 잘 밝혀져서 단 하나의 억울한 사례도 남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보죠. 거의 단골 손님으로 출연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분 소식입니다. 미남이시네요, 지사님. 네, 이 정도면 거의 저 팡팡 뉴스의 주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남자의 변신은 무죄, 학예휴가, 성공적. 대권 행보 선언 후에 긴 학예휴가를 다녀오셨어요. 원희룡 도지사님이 도정 복귀를 했는데 어떤 말을 할까 모두의 관심사가 집중이 됐습니다. 사실 업무 복귀 후에 첫 일정, 제주도의회를 방문해서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월요일 모두가 원지사의 모습을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사방사방해지셨고 머리숱도 풍성해지시고 윤곽이 또렷해진 두 눈, 그리고 피부도 한결 생기를 되찾은 모습으로 굉장히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요. 긴 휴가 기간 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고 정치권의 훈수만 두는 줄 알았더니 서울 모차에서 쌍꺼풀 수술, 그리고 눈 밑 애교살 시술을 받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도민들의 입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원지사 측에서는 쌍꺼풀 수술이 아니다, 안검하수다 이런 주장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수술의 차이 뭔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먹히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지사님의 수술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기자분들, 그리고 KBS의 모 PD님도 성형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한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소원이 있는데요. 안검하수, 눈 안, 눈꺼풀 검, 아래하 드리울 수.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윗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약해져서 눈의 중심이 잘 안 보이고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심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는 법정 질환이라고 합니다. 쌍꺼풀 수술과의 차이점을 지금 물으셨는데 뚜렷한 구분점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도 치료 목적이면 안검하수, 이게 미용 목적이면 쌍꺼풀 수술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정복귀 이튿날인 14일 제주지역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다른 현안보다 기자들의 질문, 이거 관련해서 먼저 쏟아졌습니다. 원지사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눈 수술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됐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런 알뜻 모를 듯한 그런 말을 남기셨다고 하네요. 네, 바뀐 외모로 주목을 받은 이번 기자간담회, 도지사 임기 후반기를 맞아서 마련된 자리여서 꽤 중요한 질문들이 오고 갔는데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원지사 입장 묻는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주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은 행정시장 임명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임명장만 주고 바로 휴가를 가는 모습이 또 이렇게 회자되지 않았겠습니까?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태엽 서귀포시장을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서 같이 일해본 경험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임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도지사가 먼저 협지 차원에서 제안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도의회가 이게 적격, 부적격 이렇게 판단을 해서 효력을 미칠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의문이다라고 반문하면서 도의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지역언론기자간담회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원지사의 대권 출마 의지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나요? 네, 대권 관련해가지고는요. 중앙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굉장히 대권 행보에 대해서 거침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지역언론과의 만남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권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화할 시기는 아니지만 준비하고 있는 기초 단계다라고 이렇게 이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요. 도지사직은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상황이 아니면 사직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도지사 3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대선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셈인데요. 제주 도정을 이끄는 수장이니만큼 이분의 언행 하나하나가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참 많죠. 저희가 앞으로도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까마귀에 이어서 이제는 가짜 도민입니다. 가짜 도민이라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골프 관광객들이 요즘 제주로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이게 진짜 파산까지 걱정했던 도내 골프장 업계들이 굉장히 요즘 즐거운 비명을 또 지르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이런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 까마귀가 골프장에 자주 등장을 해가지고 이용객들의 지갑이나 음식을 이렇게 훔쳐가는 그런 게 좀 뉴스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또 가짜 도민을 또 가려내야 하는 이런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해요. 이른바 가짜 도민을 도민이라고 사칭하는 이른바 가짜 도민 관광객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시겠습니다만 도내 대다수 골프장의 경우에 평일에 도민에게 1인당 약 4만 원 정도의 그린피 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관광객이 이걸 좀 할인받아보겠다고 주민등록증 뒤편 변경란에 허위 제주 지역에 주소지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위조 사례가 적발됐다라고 이제 제주도 관광협회가 밝혔습니다. 비용을 좀 아끼고 싶다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소지를 조작하는 건 명백한 범죄 아닌가요? 범죄죠. 네 이거 공무연서 위조에 해당해가지고 굉장히 좀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부 골프장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또 이걸 또 틈타서 일부 골프장은 또 주중 도민 할인 혜택을 지금 폐지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고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해수욕 문화 정착을 위해서 모레부터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그리고 치식 행위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 협제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 두 곳에는 집합 제한 명령도 내려졌는데요. 개장시간 외에 그러니까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또 음식을 먹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 원 최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레부터 24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25일부터는 집중 단속 실시되니까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나는 제주 저희가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